한국국토정보공사 배경을 먹고 일본에 가서도 항상 먹으러 갈 거 같아요 어린이들 어린이들 미쳤다 방문이 나 지금 요즘 시원해 나 지금 요즘 뜨거운 치케맨 너무 크다 얼마 전 알았지? 아유, 맛있어 아니, 컴퓨터 한다고 기타가 나왔네 아... 아 첫날입니다 아키아바라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 진짜? 아 진짜? 바다씨 엄청 좋네 스미더광입니다 여기는 스미더광 이쪽도 있습니다 아 어 똥빌딩 뒤에 있어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아 멀리서 인력고가 오네요 주말이라서 엄청 사람이 많네요 아가 이제 비빈 캔 저희는 치킨은 아니면 치킨 치킨은? 다 들어간 걸로 어떤 거? 계란 들어간 걸로 계란 들어간 걸로 계란 들어간 걸로 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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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겼어요 치킨 소박 치킨 소박 정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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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리를 하는 집은 조리도 비린내 엄청나거든요 전문가게는 그정도 양파 크림도 안 넣어서 응 여기서 밥 먹고 나오다가 내 전화기 떨어뜨려서 생전 처음으로 전화기 크림이 다 아작났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나의 기분을 비록으로 남겨놓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정말 속상해요. 이 깨부끄러워 만나라캐를 가려고 합니다. 시사이랑 강아지 너무 귀여워.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멋있다고 이동 중입니다. 만나라캐 맞어? 응. 커피살롱. 커피살롱. 2층도 있고. 여기는 사베로그에서 3.2 넘넘데라가 많은데요. 여기는 커피암 케이키 섹터에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응. 조금 센터로 시킵니다. 그래? 이거 하나 시키자. 아 이거 하나 시키자. 아 이거 하나 시키자. 응. 네. 아이스크림. 저는.. 고마워 진하다 촉촉해 노르베이 고기는 맛있는 걸로 이거는 차라멜이 많이 안달고 많이 안달고 차라멜이 많이 안달고 은은하게 맛있게 난 이 차라멜 케잌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케잌이 맛있어요 커피랑 디저트 먹고 만다라케 다시 갑니다 아까 갔던 만다라케는 아이돌 물건만 있어서 토이 아 토이 토이 전문가 만다라케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데가 두개씩 나까노 나까노나 시부야랑 그거만 있나 나 그렇게 가려고 이제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50만원 500만원 아카데미 어디 둘 다 아카데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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